오늘은 63.5kg입니다. 다음은 다이어트 다이얼입니다. 오늘 아침에는 바나나, 샐러드, 그리고 저녁에는 쉐이크를 먹을 예정입니다. 이게 바뀔지도 몰라요. 그리고 이거 리카쿠마. 이거는 제가 예전에, 어저께껀데. 어저께껀랑 제가 이걸 한지 한 2, 3일 정도 됐는데요. 영상 찍는 거는 오늘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것만 보여드릴게요. 바나나, 샐러드, 쉐이크, 그리고 이거는 물을 하루 2리터를 마시거든요. 마셔야 돼요. 그래서 이게 하나가 250ml를 마셨다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는 운동, 오늘 할 운동에다가 칼로리 소모, 이제 오늘 여기 스탬프 같은 거를 찍는데요. 이 스탬프는 제가 오늘 제 자신의 평가를 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. 그래서 여기 스티커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레이트, 치팅데이, 슈퍼, 엑셀런트 페일, 베리구, 나패트인데요. 제가 요즘 맨날 페일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제가 단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맨날 퀵크를 해주셔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페일을 하는데요.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파이팅합니다. 제가 오늘 시험을 보는데요. 배를 든든히 채우고 시험을 보려고 지금 밥 먹고 있습니다. 이 샐러드는 계란 하나를 으깼고요. 그리고 이 빵과자 딱 5개만 넣었고요. 그리고 견과류인데요. 견과류랑 이게 요거트칩이에요. 그 하얗게 보이는 게. 그리고 드레싱 딱 2스푼만 넣었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oya 란호입니다. 여러분과 함께하는 컨셉 에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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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을입니다. 그래서 로블블블블무가시에 사은지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래서 제발을 senza고ering한 이유가가 있습니다. 네, 저는 사실 무언가가 있는 거 같아요. 저는 실명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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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으로요. 저는 사은것이 이렇게quin에 대한 컨셉을 가만해서 배가 마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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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